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 참사. 하와이 주지사는 현재 수색 현장이 9.11 테러 당시와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만 100명이 넘었고 실종자는 1000여 명에 달합니다. 신원 확인도 난항인데요. 대형 산불의 원인으로 인재가 꼽히고 있습니다. 자세한 산불 진압 상황 그리고 인명구조 상황 참사 원인까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하와이 산불 진압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열흘째인데 현재 대다수의 불길은 잡힌 겁니까? 네. 대다수의 불길은 잡혔다고 보는데요. 지금 하와이의 마우이섬의 어떤 서부 이쪽에 지금 마하, 라하이나 이 지역의 지금 산불이 발화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는 불이 탈 수 있는 가연성 같은 풀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지금 80%가 초토화됐는데 거기는 지금 90%가 지금 진화가 됐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지금 80%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여기 하와이 이치가 적도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아열대 지역인데 이 절도 부근이라는 얘기는 그만큼의 태양의 해수면에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또 이 수증기에 의해서 어떤 바람이 어떻게 불지 모르고요. 특히 이제 적도 부근에서는 무역풍이라는 동풍이 불거든요. 또 이 바람이 또 영향에 의해서 지금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도 배제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지금 전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구조도 이제 시작이거든요. 하와이 주지사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상황을 놓고 9.11 테러 때와 닮아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현재 집계된 인명피해 상황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9.11 테러처럼 지금 금박하게 지금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어떤 이재민들이나 어떤 실종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된 게 111명입니다. 그러나 111명 중에서 또 공식적으로 신원 확인이 된 사람은 7분밖에 안 됩니다. 사망자 배결 한 분 중에 신원 확인이 된 분이 7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나머지는 그만큼 네, 7구에서 지금 9구로 저희가 파악을 보는데 아, 그렇습니까? 9구 신원 확인이 9구 정도 네, 약 10% 정도밖에 안 된 결론인데 그만큼 이제 어떤 시신의 훼손 정도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불이 갑작스럽게, 어떤 불화염이 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사께서도 정말 이거는 테러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런 상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지금 1,000명이 실종자고요. 지금 1,000몇백 명이 또 연락 두절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참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종자만 지금 1,000명이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인명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우리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 가능하죠. 지금 연락이 안 된 사람이 1,000명이 훨씬 넘고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또 연락이 안 된 사람이 있지만 또 행방 불명된 사람, 연락이 된지 안 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더 많고요. 또 지금은 불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이라서 어디에서 또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는지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 위중한 상황이다. 그렇게 또 분석도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 신원 확인이 상당히 난항이거든요. 이렇게 대형 화재의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원 확인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소실됐기 때문에 신원 확인을 할 수는 있는데 DNA로 이제 하거든요. DNA로 하려면 그 사망자의 DNA뿐만이 아니고 지금 어떤 친인척의 DNA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가족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으면 친인척의 DNA를 이렇게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어렵고요. 또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많이 소실이 돼서 정말 이게 사람의 어떤 시신인지 불에 탄 어떤 흔적인지 아니면 남의 흔적인지 흑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행방불명에서 찾지 못하는 이런 사망자도 이런 실종자도 나타날 수가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들 중에서도 안타까운 사연들이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한 가족이 3대가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고요. 또 어떤 가족은 또 애완견을 안고 이런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또 안타깝고 이해하는 모든 이 와중에 어떤 강도가 또 성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기름이나 이런 걸 또 탈취해가고요. 또 전 세계에서도 또 여기서 부동산 투기꾼들이 앞에서도 발생했지만 또 이런 사람들이 성행해서 정말 이런 상황을 보면 안타깝지만 또 마우이섬의 한쪽에서는 불이 나지 않는 곳에 거기서 또 피서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로 좀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비극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정확히 산불의 발화 원인에 대해서도 좀 규명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강풍의 송전선이 끊기면서 대형 화재로 번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도에 된 바에 의하면 지금 초기 발생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맨 처음에 전선에 의해서 지금 발화가 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2018년도에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크게 났거든요. 85명이 사망하고 600명이 그때도 실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대책을 수립을 합니다. 대책을 수립을 할 때 화재가 발생될 경보가 발생이 되면 지금 공공안전 전력 중단 시스템을 도입을 해요. 그래서 전력을 수도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경보가 3, 4일 전에 발생했는데도 전력을 중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단하지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전력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고 어느 한쪽에서인가는 또 어느 한쪽에서인가는 지금 진화를 할 때 지금 전기를 작동해서 물을 펌핑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전력을 중단하지 못했다라고 이런 해명도 있지만 저런 가지로 보면 어떤 안전관리 시스템이 좀 미흡했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죠. 말씀해 주신 부분의 연장 성상인 것 같은데 결국에 이번 참사가 인재였다는 분석들이 나오는 이유도 짚어주신 부분들 때문이겠죠. 그렇죠. 지금 인재로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게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 플러스 하나로 또 대책을 하는 게 지금 경보 시스템도 도입했어요. 화재가 나면 전력 스톱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주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경보를 지금 발령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도된 바였다면 경보기가 800개가 있는데 하나도 올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추가로 되는 거 보면 지금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풀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화와이를 보면 화의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사탕수수나 이런 파인애플 재배가 돼서 이게 사양산업이 되니까 목수산업으로 넘어옵니다. 목수산업이 넘어오니까 풀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풀이 해외에서 유입이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급성장할 수 있는 풀이 도입이 되는데 그다음에 목수급이 사양산업이니까 관광산업이 활성화돼서 이 모든 토지들이 그냥 허벌판에 풀만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풀들이 허벌판에 있는 그대로 돼 있어버립니다. 그래서 화와이 섬이 굉장히 지금 화재에 취약하다 이렇게 돼 있어서 2021년도에 화와이 어떤 안전정부에서 안전위원회에서 대책을 발표합니다. 화재에 위험하니 화재에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하는데 그 연장선상에 후속 대책이 세우지 않아서 지금 이것도 인재로 볼 수 있다는 이 세 가지 요건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련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이 돼야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섬 내부 자체가 불길이 번지는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바다에 뛰어드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풀 있지 않습니까? 이 풀이 굉장히 말랐어요. 지금 가뭄이 돼 있잖아요. 가뭄이 마르니까 시료 속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보면 습도가 있고 시료 습도가 있거든요. 이 습도는 그날의 습도만이 아니고 일주일 전, 한두 달 전치에 습도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우리 국내에서도 시료 습도 25%가 낮으면, 이하로 되면 지금 건조 특보를 발령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보다도 훨씬 더 습도가 낮았기 때문에 지금 풀이 타는 속도가, 확산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 건조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건조한 상황이 계속 이어졌는데 거기에 불이 나왔기 때문에 불의 확산 속도는 정말 예상할 수도 없지. 앵각에서 말씀하신 대로 바다에 뛰어들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빨랐다고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날씨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하와이 날씨가 찬변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건 기후위기랑도 연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연관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지구가 온실 있지 않습니까? 온실을 둘러싸우는 비닐이 온실가스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온실가스로 지금 지구를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 온실가스가 둘러싸이게 되면 태양열을 받아서 우리는 두꺼운 담요를 지구가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거든요. 이산화탄소하고 메탄가스입니다. 또 하나는 질소화합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지금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불을 태우면 연소를 하는 모든 것들은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더 줄여야 되고요. 또 하나는 메탄가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메탄가스는 쓰레기 하치장,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지금 발생하는데 이것도 지금 온실가스의 굉장히 큰 주범이거든요. 지금 뉴질랜드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화 양에서 메탄가스가 많이 배출돼요. 대세규미에 의해서 트림에 의해서 배출되고 또 소화된 다음에 방귀에 의해서 배출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 이후에는 26년도부터는 24, 25년부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소트림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질랜드에서요. 우리나라도 지금 탄소세를 도입하느냐 아니면 지금 탄소중립 거래세를 도입하느냐 지금 거래세는 지금 탄소 배출권 거래는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탄소 대해서는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류가 꼭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똑같은 재난을 도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번 참사를 놓고 또 당국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산불 발생 당시에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이렌이 전혀 울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놓고 마우이 비상대응국은 사이렌을 작동하지 않은 것은 자체적인 판단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하고 우리나라도 보면 지하차도에 차단막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물이 싸해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30cm, 50cm 이상이 되지 않으면 진입 차량을 못한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조건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지금 아날로그 시스템입니다. 우리 생활은 지금 디지털, 최첨단을 생활하고 있는데 이건 아날로그. 한 명이 작업을 안 하면, 한 명이 작동을 안 하면 이런 사태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지금 어떤 대책으로 보면 지금 20년 전이나 3년이나 똑같은 안전 아날로그 시스템이 아닌 어떤 디지털 시스템이 돼서 자동으로 어느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내려오면 되지 않습니까?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경보가 올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프링 쿨러를 불이 났는데도 스프링 쿨러를 어떤 관리자가 누르면 자동으로 물이 쏟아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의미로 자동으로 어떤 조건만 되면 경보가 올리고 어떤 시스템들이 작동이 돼야 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무언가를 판단하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닥치면 미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빠르게 시스템들이 저절로 작동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비단 이번 하와이 산불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꼭 이거는 이렇게 실행이 돼야 됩니다. 정말 사람에 의해서 어떤 안전장치를 하고 이런 한다는 얘기는 늦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되고요. 자동화 시스템 꼭 디지털화 돼야 된다. 얘기도 합니다. 끝으로 앞서 근본 화재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꼽아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후변화라는 게 비단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데 대비책 필요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7월 18일 날 지하차도 지금 사고 났을 때 대총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행서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기후에 대해서는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스템 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된다.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재난 시에도 예수성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들이 신속히 일해야 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강원도 같은 데도 산이 울창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와 같은 내용들이 똑같이 나타나갈 수 있거든요. 강움이 되게 되면. 그러면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산불이 화재로 전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전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으로 땅 속의 전선을 묻는 지중화 사업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프링컬로 있지 않습니까? 스프링컬도 야외에서 설치해야 됩니다.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할 수 없죠. 가장 고위협선이 지어가는 고위험도선이 지어가는 곳은 땅에 우리가 물 뿌리는 스프링컬로 있지 않습니까? 좀 고도의 스프링을 쓰면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 초기 진화발선 이런 것들이요. 또 고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불에 타기 어려운 난염 수림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불을 또 화염을 확산을 금지하는 어떤 난연 지역 화염 방지 이런 구역들도 좀 설치를 해서 대형 어떤 재난 이런 것들을 초기에 진화발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우리나라도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그의 알맞은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 참사와 관련해서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